요즘 유행하고 있는 장애물 피하기 장애물 넘기를 해보려고 저희 약을 준비했습니다 치는 스탠다드 부돌이고 키가 커가지고 일반 생수 같은 거는 안될 것 같아서 좀 큰 용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들어올 거예요? 들어오고 싶어? 이제? 어 이제 나중에 물을 못 열겠다 들어오세요 나 그냥 넘어올 줄 알았는데 못 넘어오네 안녕 어 간절히 좀 아이치 아이치 이리 와주세요 하하하 이리 와세요 간절히 안녕 오늘 밤에 나 안녕 안녕 점프! 점프! 왜 못들어와? 그렇게 잘 뛰면서 엄청 쉬울 줄 알았는데 왜까지 들어왔어? 야 또 왔어? 또 왔어? 수지 간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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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자기가 만든 길로 이제 다녀 간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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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각 간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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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specially